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순정 카니발의 2열만 커스텀한 차량으로 가격은 1160만원입니다 1년 시트와 바닥은 순정을 유지하고 2열만 깔끔하게 의전 시트로 하셔서 가격도 깔끔하죠 이 차의 특징은 테이블이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면 코튼 베이지 투톤 색상의 전동 의자 시트가 보이는데요 실내 트리밍을 안 했는데도 순정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최고급 나파가죽으로 제작된 퍼스트 클래스 전동 의자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등받이와 전동 어더 서포트의 각도 조절로 이동하실 때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함을 찾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와 요축 쿠션이 꼼꼼하게 받쳐주니까 말 그대로 귀하신 분을 잘 모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퍼스트 암레스트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통풍, USB 충전 홀더, 시트 컨트롤 스위치 네온코 홀더의 측면으로 도어와 윈도우 스위치를 이식해 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틀고 통풍으로 시트를 시원하게 한 다음에 얼음 가득한 음료를 네온코 홀더에 넣고 이동하면 올여름 생각만 해도 시원할 것 같죠? 또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인 수동 테이블이 이쪽 암레스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펼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용하고요 책을 보거나 때론 업무를 보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네요 바닥은 기본 카페트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은 가성비 있게 컨버전 하시겠어요? 아니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컨버전 하길 원하시나요? 저희 LMCT에서는 1대1 맞춤 오더로 고객님의 니즈를 실현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